24번입니다. 아주 좋은 단어 나왔네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obliterate. 편이 필수어이고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다 동의어도 좋은 거 많습니다. efface. eradicate. 제거하다 근절하다. delete 기초구요. erase 기초구요. wipe out. 확 쓸어버리다. 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요. 자 other feature는 try. 뭐 하려고 했냐면 투부정사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unsuccessfully 하게 투부정사 했다. 즉 노력은 했는데 성취는 못한 거야. try to obliterate. 뭐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어? the jewish.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유대인들. from 뭐로부터? the face of the earth. 아예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성취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unsuccessfully가 붙여서 나온 겁니다. 25번. period. 시대. era epoch time이나 age가 period, 시대라는 명사와 동의어져요. period. 얘는 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So the great depression. gd. great depression.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대공황이라고 하고 얘는 아예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던 공황상태. 세계시장에 무너진 일. 그거야. was noun. 알려졌습니다. as the longest. 가장 길고 가장 최악이었던 바로 실업. unemployment. 실업. 이거 중요합니다. 실업. 실업의 기간이었다. 어디서? 미국의 역사에서. 대공황. 다음. proceed. proceed. 동사로서 나아가다. proceed. 얘가 명사가 procedure. procedure. 그렇죠? 과정 절차. advanced progress가 나아가다의 동의어고요. progress. 진보화의 나아가다. Democrats thought Lincoln was proceeding. 민주당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링컨이 나아간다고. 그런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아간다고. 너무 급진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campaign. against slavery. 그의 campaign에서 선거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against slavery. slavery에 관해서요. slavery는 이제 노예 제도죠. 노예 제도에 관한 캠페인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나아간다. 우리 선거 활동할 때 그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긴 한데 거의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 활동 자체가 좀 딱딱하게 가지만 얘네들은 이제 거의 뭐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막 되게 말도 되게 언별이 대단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런 선거 활동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막 나아갔다라는 얘기야. 참 문화가 좀 다릅니다. 신기하죠.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많이 편한 편하다기보다는 되게 서민들에게는 대중적인 문화가 많이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딱딱한 그런 문화가 있고.